고객님, 비 많이 오는 날 지방 가득한 그 습기 때문에 빨래 제대로 안 마르면 그 냄새 아시죠? 냄새 때문에 빨래를 또 해야 하잖아요. 근데 올해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비가 정말 많이 온다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. 실내가 습하면 건강에도 안 좋고 기분까지 불쾌하고 요즘 공기청정기가 필수라서 제습기랑 공기청정기 둘 다 쓰려니 가격 부담도 만만치 않잖아요. 근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. 강력청정과 파워 제습을 한 번에 싹! 듀얼클린 제습공기청정기입니다. 제습기와 공기청정기가 한 제품 안에 들어가 있어서 혹시 성능이 부족할까요? 절대 아닙니다. 코에 의해 강력한 4단계 필터 시스템이 극초 미세먼지를 99.999% 제거해주고요. 집안 상황과 고객님 피로에 맞춰서 섬세한 습도 조절까지 이렇게 가능합니다. 피부가 예민한 아이나 습도 관리가 정말 중요하신 우리 어르신분들이 계시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. 듀얼클린 제습공기청정기는 제습기를 쓰시면서 은근히 걱정되실 위생 걱정도 싹! 잡아드려요. 제품 안에 생긴 습기는 자동으로 내부 건조를 해서 오염과 세균 번식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제품 안에 생긴 성해는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성해를 제거합니다. 귀찮은 일 알아서 척척해주는 제습청정기 정말 스마트하죠? 어떠셨어요 고객님? 듀얼클린 제습공기청정기로 365일 언제나 포근한 우리집 한번 만들어 보세요. pa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